중앙기술원 교내 연못에서 자리를 잡고 놀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달이 마냥 반가운 손님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측에 말 못할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배불리 식사를 끝낸 수달 유유히 호수를 오가며 망중안을 즐깁니다 수달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천적이 없다 보니 축구장 2개 크기의 호수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달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털을 잡았던 거위 가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컷 거위 3마리가 꼼짝없이 수달의 사냥감이 된 겁니다 물론 강부치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영역 침법 때문에 거위를 죽이고 괴롭힌 것 같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암컷 4마리는 15km 떨어진 다른 장소로 피신한 상태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포획하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거위를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졸지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상황 수달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안전해지면 학교 측은 거위 가족을 학교로 다시 데려올 생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